인생을 바꾸는 책 세계적인 작가 마크 트웨이는 미국 플로리다의 빈농야들로 태어나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인쇄소에서 일했습니다. 어느 날 그는 길거리에서 바람에 날리는 종이 한 장을 발견하고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그 종이를 주어 단숨에 읽었습니다. 그것은 프랑스의 애국소녀 잔다르크가 애국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는 내용으로 잔다르크 전의 일부가 적혀진 것이었습니다. 그 후 그는 고된 직공생활을 하면서 또 잔다르크에 관한 책을 밤을 새워가면서 읽었으며 손에 넣을 수 있는 다방민의 책을 모조로 읽고 정리하여 그의 나이 14세 때 잔다르크의 회상이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. 이로써 인쇄공 직공이 아닌 작가 마크 테인으로 새로 태어났으며 정진을 거듭하여 꺼내는 세계적인 대소설가가 되었습니다. 길거리에서 우연히 주운 종이 한 장이 인쇄공이었던 그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은 셈입니다. 물론 여기에는 그의 독서와 인생에 대한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 기회는 뜯겨버려진 낮장의 책처럼 우연히 찾아오기도 합니다.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에 마크 테인처럼 세계적인 작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